오늘의 동아, 행복한 왕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욕심많은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땅과 평생 동안 써도 다 쓸 수 없는 많은 금은보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고 싶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 땅, 돈, 보석? 왕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법관과 아는 것이 가장 많은 학자와 신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대들은 이 나라에서 으뜸가는 사람들이니 틀림없이 행복을 구해올 수 있을 것이오. 집으로 돌아온 법관은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온갖 국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많은 법을 만든 법관도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법은 만들 수 없었지요. 한편 학자는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책이라는 책은 모조리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많은 책들 속에도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늘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알 길이 없었지요. 기다리다가 지친 왕은 신하들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내가 행복을 구해오라고 말한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어째서 이토록 감감 소식이오.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열흘 동안 시간을 주겠소. 그때까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대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오. 그들은 왕의 호통에 놀라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열흘 만에 행복을 구해온단 말이오.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직접 도성 밖으로 나가 찾아보는 게 어떻겠소? 올소, 도성 밖에 사는 백성들 중에 행복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대신들의 말을 들은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관은 용감한 장군을 찾아갔어요. 배학께서 행복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장군께서는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장군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넓혀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잖소. 법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배학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땅을 가지고 계신다오. 학자는 무엇이든 다 파는 상인을 찾아갔어요. 배학께서 행복을 찾으시는데 혹시 행복을 가지고 계시오? 온 세상의 물건을 몽땅 다 사들여 보시오. 그 속에 행복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학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배학께서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가지셨소. 제사장은 옹기종기 모여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행복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니? 그러자 한 아이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라면 우리 엄마가 아실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는 날마다 행복하다고 여기시거든요.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아이들의 뒤를 부랴부랴 쫓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간 곳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집이었어요. 그곳에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농부의 아내와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행복을 가지고 있겠소? 법관과 학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기왕 이곳까지 왔으니 한번 물어나 봅시다. 제사장의 말에 법관과 학자는 억지로 입을 뗐습니다. 배학께서는 행복을 가지고 싶어 하시오. 혹시 그대들 중에 행복을 가진 자가 있소? 그럼요, 있고 말고요. 그럼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법관과 학자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누더기 처림에 음식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오두막집에 살면서 어찌 행복을 가졌단 말이냐? 자, 우리에게 행복을 보여주시오. 정말 행복을 보여준다면 그대 발에 입이라도 맞추렸만. 법관과 학자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내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행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농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법관과 학자, 제사장이 살펴본 농부의 가족들은 찡그리거나 화내는 법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농부도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농부의 아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환하게 웃었어요. 어째서 그대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오. 그러자 농부의 아내는 빙글에 웃음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랍니다. 폐하, 행복이란 만족에서 오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늘 부족한 것과 같고 불행한 것이랍니다. 법관과 학자,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깨달은 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행복한 왕이 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할머니와 소녀 어느 곳에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물 속에서 사는 붕어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붕어가 까마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야, 오늘은 마른 포를 뜯으러 갈까?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자. 그때 붕어가 아주 무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른 포를 많이 뜯은 쪽이 적게 뜯은 쪽의 눈알을 파내는 내기를 하면 어때? 까마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재미있겠다. 까마귀와 붕어는 먼 곳으로 마른 포를 뜯으러 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까마귀와 붕어는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까마귀가 물었어요. 붕어야, 넌 얼마만큼이나 풀을 뜯었어? 붕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여섯 뭉치를 뜯었어. 그래, 넌 얼마나 뜯었는데? 까마귀는 기쁜듯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백뭉치를 뜯었어. 내가 이겼다. 붕어 더 이리와. 약속대로 눈을 파내야지. 그 말을 듣고 붕어는 까마귀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내 눈을 파내기 전에 물가에 가서 물을 좀 마시고 싶어. 붕어는 그 말과 함께 물가로 달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 숨고 말았어요. 그제야 까마귀는 자기가 붕어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까마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곰 한 마리가 옆을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우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왜 울고 있는 거니? 까마귀는 붕어와 마른풀 내기를 한 것이며 자기를 속이고 도망친 것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곰이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마. 내가 물속에 들어가 저 물을 모두 마셔주마. 곰은 저벅저벅 물속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곰은 계속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마침내 곰은 강의 물을 모두 마셨습니다. 붕어는 파닥거리며 두려움에 떨었어요. 까마귀가 붕어에게 달려들어 눈을 파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서 왔는지 여우가 나타나 곰에게 간지럼을 태웠습니다. 간지럼을 이기지 못한 곰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때문에 뱃속에 들어있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강에는 다시 아까처럼 물이 가득 찼고 붕어는 물속에 깊이 숨었습니다. 이번에는 곰이 화가 났어요. 까마귀야 너는 여기서 기다려 여우를 잡아서 혼을 내고 다시 올 테니까 곰은 서둘러 여우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달린 끝에 여우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여우는 아교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곰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여우야, 아교는 왜 끓이는 거니? 여우는 곰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눈에 붙이려고 그래. 이것을 눈에 붙이면 눈이 건강해지고 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곰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내 눈에 발라주겠니? 여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 난 책임질 수 없어. 곰은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여우는 곰의 눈에 아교를 아주 듬뿍 떠서 발랐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눈이 건강해지고 멀리 볼 수 있게 될 거야. 곰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곰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이 단단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곰은 손톱으로 자기 눈을 계속 긁었습니다. 얼마나 긁었을까요? 눈앞에 조그만 구멍이 생겼습니다. 겨우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화가 난 곰은 여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곰은 여우를 찾아냈어요. 여우는 얼음에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너 잘 만났다. 도대체 내 눈에 뭘 한 거야? 여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말했어요. 세상에 여우는 많아 난 널 처음 보는걸? 그 말을 듣고 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왜 얼음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거야?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서 자면 따뜻하거든. 곰은 다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럼 나를 위해 구멍을 파줄래?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멍을 두 개 팠습니다. 그런데 구멍 하나는 아주 깊이 파서 물이 고이게 만들었어요. 여우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꼬리를 넣고 자면 되는 거야. 곰은 여우가 시키는 대로 꼬리를 구멍에 넣고 잠을 잤습니다. 곰이 자는 것을 본 여우는 멀리 도망을 쳤어요. 다음 날 아침 곰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구멍 속에 넣은 꼬리가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곰은 무리하게 꼬리를 잡아당기다가 그만 꼬리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곰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어요. 여우 이 녀석 만나기만 해봐라. 곰은 여우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곰은 여우를 찾아냈어요. 그 여우는 썰매를 타고 있었습니다. 곰은 다시 속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자기도 썰매가 타고 싶었습니다. 곰이 여우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나도 썰매를 타게 해줘.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어. 곰은 썰매를 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좋아 썰매만 타게 해줘. 여우는 썰매와 꼬챙이를 곰에게 주었습니다. 곰은 신이 나서 썰매를 탔어요. 그런데 곰은 미끄러지면서 날카로운 꼬챙이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곰이 여우에게 또 당하고 만 것이지요. 곰이 죽은 것을 본 여우는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았습니다. 산에 사는 여우도 왔고 들에 사는 여우도 왔으며 섬에 사는 여우도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떻게 곰을 삼지? 우리는 칼이나 도마 소치 없잖아. 그때 주위를 둘러보던 여우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기 숲에 노파가 있어. 저기 가서 빌리면 되겠다. 여우 두 마리가 노파에게 칼과 도마, 솥을 빌리러 숲으로 갔습니다. 내가 칼과 도마, 솥을 빌려주면 무엇을 줄 거냐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곰의 고기를 나누어 드릴게요. 노파는 여우에게 도구를 빌려주었습니다. 여우들은 곰을 삶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노파에게 줄 고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구를 빌려온 여우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어떻게 하지? 뭘 그런 걸 걱정해 우리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모아서 주면 되지. 여우들은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모아 솥에 담았습니다. 여우들은 노파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우리가 할머니에게 드릴 고기를 가져왔어요. 노파는 문을 열었습니다. 솥을 열어보고는 여우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파는 칼을 한 여우에게 던졌습니다. 칼에 맞은 여우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번에는 솥을 다른 여우에게 던졌습니다. 솥에 맞은 여우도 죽었어요. 다른 여우들은 그 사이에 멀리멀리 도망쳤습니다. 노파는 여우의 가죽을 벗겨서 한 마리로는 장갑을 만들고 다른 한 마리로는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노파는 나무를 하러 갈 때 여우 가죽으로 만든 모자와 장갑을 꼈습니다. 하루는 한 처녀가 노파를 찾아왔어요. 처녀는 노파의 집에서 나무도 하고 물을 기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노파에게 멋진 여우장갑과 여우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물을 기르러 갈 거예요. 장갑과 모자를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파는 아무 의심 없이 처녀에게 장갑과 모자를 주었습니다. 처녀는 장갑과 모자를 쓴 채로 원래 살던 자기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노파는 오랫동안 처녀를 기다렸습니다. 처녀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가 자기의 모자와 장갑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파는 슬픔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 눈물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슬프게 오세요? 하루는 외갈이 한 마리가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노파가 울먹이며 대답했지요. 그 아이가 여우가죽으로 만든 모자와 장갑을 가지고 달아났어. 물을 기르러 간다고 해놓고 나를 속인 거야. 외갈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다시 찾아드릴게요. 노파가 물었어요. 처녀에게 뭐라고 할 거야. 외갈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모자와 장갑을 찾고 있다고 말하죠. 됐어. 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노파가 다시 슬프게 울고 있을 때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들은 독수리는 자기가 모자와 장갑을 찾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독수리가 외갈이와 같은 대답을 하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딱따구리가 노파에게 왔어요. 처녀에게 뭐라고 할 거야. 작은 딱따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내가 잘 알아요. 노파는 작은 딱따구리에게 모자와 장갑을 찾으러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작은 딱따구리는 처녀의 집에 마른 생선을 떨어뜨렸어요. 처녀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가 작은 딱따구리를 보았습니다. 처녀는 그렇게 아름다운 새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언니를 데리고 나와 딱따구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예쁘지? 자매는 딱따구리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어요. 딱따구리는 두 자매 사이에 누웠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딱따구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추워 할머니의 모자와 장갑을 끼워줘. 처녀는 재빨리 딱따구리에게 노파의 모자와 장갑을 덮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딱따구리는 춥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얼마 후, 자매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딱따구리는 살그머니 일어나 노파에게 날아갔어요. 할머니, 문을 여세요. 모자와 장갑을 찾아왔어요. 노파는 기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노파는 작은 딱따구리에게 감사의 표시로 온갖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예쁘게 치장한 딱따구리는 멀리 날아갔어요. 노파는 모자와 장갑을 다시 찾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물을 길었습니다. 노파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작은 딱따구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딱따구리는 새 그물에 걸려 이미 죽어 있었어요.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딱따구리를 그물에서 꺼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노파는 딱따구리를 관에 넣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딱따구리를 꺼내어 이불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딱따구리는 예쁜 소녀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와 소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다윗왕의 판결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삶은 달걀을 먹을 수 있거든요. 와, 오늘은 달걀이 세 개나 있네. 몸집이 큰 살라의 눈이 동그래 졌습니다. 살라는 기도를 급히 마치고 달걀 세 개를 먹어 치웠어요. 보리죽도 바닥까지 싹싹 비웠지요. 그제야 살라는 옆에 앉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접시엔 여전히 음식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살라는 자기만 빈 접시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가뜩이나 뚱보라고 놀림을 봤는데 어쩌지? 살라는 옆에 앉은 마야엔에게 슬며시 말했습니다. 마야엔, 달걀 하나만 빌려줄 수 있니? 달걀 하나? 그래, 너도 보다시피 내 접시만 비었잖아. 다른 아이들이 다 먹을 동안 그냥 있는 게 창피해서. 좋아. 마야는 달걀 하나를 살라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마야니 말했어요. 그게 뭔데? 돌려줄 때는 달걀 한 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계산해줘야 해. 알았어. 점심 식사 때마다 삶은 달걀이 나오니 달걀 하나 갚는 것쯤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 뒤 살라는 빌린 달걀은 까마득히 잊고 지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려는데 마야니 살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빌린 달걀을 갚아줬으면 좋겠어. 살라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내가 달걀 한 개를 빌렸었지. 미안. 깜빡했어.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라는 자기 접시에 놓인 달걀 두 개를 마야니에게 주었어요. 자, 이거 내가 빌린 건 한 개였지만 3년이나 지났으니 두 개를 줄게. 하지만 마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달걀 두 개로는 어림도 없어. 그럼 몇 개를 주어야 하는데? 살라가 물었습니다. 3년 동안 달걀 한 개가 몇 개의 달걀을 만들어내는지 알아? 아마 300개도 넘을걸? 뭐라고? 살라는 머리가 어질러질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살라가 두 눈을 부릅떴어요. 하지만 마안도 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빌린 기간 동안 달걀 한 개가 가져다 줄 이익까지 계산해서 주기로 했잖아. 그때 솔로몬이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왜 다투고 있니? 솔로몬이 물었어요. 솔로몬은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다윗왕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둘은 다윗왕을 찾아갔습니다. 마야만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달걀은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는 자라 알을 낳고 그 알들은 또 병아리가 되지요? 이렇게 많아진 병아리가 자라 다시 알을 낳으면 그 수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다윗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에서 나오는 살라에게 솔로몬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마야만이 말한 만큼 달걀을 돌려줘야 해요. 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솔로몬은 살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살라는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로 팥을 삶았어요. 그러고는 다윗왕이 지나갈 때 밭으로 나가 뿌렸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왕을 따르던 병사가 물었습니다. 삶은 밭을 땅에 뿌리고 있습니다. 살라는 말했어요. 거참 별리를 다 보겠구나. 병사는 이상하게 여기며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살라는 삶은 달걀을 가지고 궁으로 갔습니다. 궁에는 아주 커다란 닭장이 있었지요. 살라는 조심조심 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한 개를 암탉 둥지에 넣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병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삶은 달걀 한 개를 암탉 둥지에 넣었어요. 곧 병아리가 나오겠지요? 살라가 활짝 웃었습니다. 병사는 살라를 다윗왕 앞에 끌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윗왕이 물었어요. 글쎄 이 녀석 좀 보세요. 어제는 삶은 팥을 땅에 뿌리더니 오늘은 삶은 달걀을 암탉 둥지에 넣지 뭡니까요? 그러자 살라가 다윗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삶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삶은 달걀이 깨어나면 병아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윗왕이 말했어요. 왜 진작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살라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솔로몬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윗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너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느냐? 삶은 달걀은 병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마야네 주장은 틀린 겁니다. 저라면 삶은 달걀 하나만 갚으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왕은 다시 살라와 마야네 불렀습니다. 내가 내린 판결은 잘못되었다. 살라는 삶은 달걀 한 개를 빌렸으니 삶은 달걀 한 개만 갚으면 된다. 삶은 달걀은 병아리를 만들 수 없다. 다윗왕은 얕은 꾀를 쓴 마야네에게 궁의 닭장 청소를 맡겼답니다. 마야는 그 후로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수다쟁이 아내 수술을 마친 젊은 농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1년 동안 힘들게 일해 거두어들인 곡식의 대부분을 영주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주는 곡식뿐만 아니라 사냥한 짐승과 강에서 잡은 물고기까지 쓸만한 것은 대부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언제나 언제나 어렵게 살았지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옳지 그러면 되겠다 다음날 농부는 강가에서 크고 싱싱한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농부는 물고기들을 시궁창에 넣어두었다가 영주에게 바쳤지요. 이 물고기들은 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느냐 도로 가져가거라. 농부는 물고기들을 깨끗한 물로 씻어 세상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난 짐승의 몸에는 일부러 상처를 내어 영주에게 바쳤지요. 상처 입은 짐승은 쓸모없다. 쓸모가 없긴 왜 없어 가죽은 벗겨서 팔고 고기는 고기대로 팔면 되지. 농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결혼도 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예쁜 데다가 일도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좀 수다스러운 게 흠이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는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괭이 끝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게 뭐지? 농부가 땅을 파보니 작은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른 상자를 열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상자 안에는 번쩍거리는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야, 이제 나는 큰 부자가 되었어. 남이 보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져가야지. 하지만 농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내가 알면 분명 소문을 뻗뜨릴 거야. 그러면 영주에게 빼앗길 테지. 농부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보물 상자를 그 자리에 다시 묻어두었답니다. 농부는 어제 덫을 놓은 숲으로 갔어요. 마침 토끼 한 마리가 덫에 걸려 귀를 쫑긋거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덫에서 토끼를 꺼내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강가로 가볼까? 아침에 던져놓은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있을 거야. 역시나 그물에는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 걸려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물을 끌어올려 물고기들을 꺼내고 대신 토끼를 넣어 강물에 던져두었어요. 그러고는 물고기들을 줄에 꿰어 강가에 서 있는 돌장승의 목에 걸어두었지요. 여보, 갖고 온 고소한 빵을 먹고 싶구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구워드릴게요. 아내가 갖고 온 빵을 바구니에 담아오자 농부는 먹는 신용만 하고는 몰래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아내에게 소긍거렸어요. 사실 오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지 뭐요. 같이 가보지 않겠소? 정말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 소리를 칠 뻔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아내는 벌써부터 입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어요. 농부 부부는 해가 지자 자루를 챙겨 밭으로 갔습니다. 농부는 앞서가면서 자루에 숨겨둔 빵을 꺼내 재빨리 나뭇가지에 꽂았지요. 여보, 어디서 고소한 빵 냄새가 나지 않소? 맞아요. 맛있는 냄새예요. 이 길가에는 빵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오. 잘 찾아보고려. 아내는 코를 킁킁거리며 빵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빵이 달린 나무가 있는 겁니다. 나무에 정말 빵이 열려 있어요. 아내는 손을 뻗어 빵을 따먹었습니다. 농부 부부는 돌장승이 서 있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저것 좀 보세요. 돌장승이 물고기들을 목에 걸고 있어요. 돌장승이 물고기를 잡아왔나 보군. 아내는 좋아서 손벽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돌장승의 목에 걸린 물고기들을 풀어 자루에 담았지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농부 부부는 자루를 메고 강가로 갔습니다. 아, 아침에 그물을 던져두었는데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당신이 좀 잡아당겨보구려 고기가 많이 걸렸을까요? 아내는 그물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토끼 한 마리가 걸려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물 안에 토끼가 들어있어요. 강물에서 토끼를 잡다니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걸. 농부는 좋아서 토끼를 자루에 담는 아내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농부 부부는 자루를 메고 밭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야 밭에 닿았군. 보물은 바로 여기 묻혀있다오. 보물 상자를 캐는 농부는 상자를 열고 보물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부부는 영주의 성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저 개들이 우리를 보고 짖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건 저승사자들을 보고 짖는 소리라오. 매일 밤 저승사자가 와서 영주의 목을 조른다고 하더군. 무서워라. 아내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보물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요.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요. 영주가 알면 우린 보물도 빼앗기고 끌려가서 맞아 죽고 말 거요. 알았어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약속해요. 아내는 입이 근질거렸지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물을 팔아서 멋진 집도 짓고 예쁜 옷도 사야지. 밤늦도록 생각하다가 다음날 늦게 일어난 아내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미 마을 여자들이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오늘은 늦었네요.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금세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남편이 밭에서 보물을 캤지 뭐예요? 아내는 한참 동안 사랑을 늘어놓았답니다. 소문은 금세 퍼져 영주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뭐라고 내 땅에서 보물을 캤다고 당장 그놈을 잡아오너라. 농부는 곧 영주에게 끌려갔습니다. 감히 내 땅에서 나온 보물을 멋대로 가져가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영주님 저는 보물 같은 건 캔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 아내가 말을 다 했다는데도 시치미를 떼는 거냐? 농부는 그제야 알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원래 없는 말을 잘 지어내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곧 농부의 아내가 잡혀왔습니다. 여봐라 어젯밤 내가 본 것을 모두 이야기해보아라. 예 영주님 저희 부부는 보물을 캐러가다가 빵나무에서 빵을 따먹고 뭐 빵나무라고 예 빵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또 돌장승이 물고기를 잡아주었고요. 뭐 돌장승이 물고기를 잡아줘? 그럼요. 그리고 강에서 그물에 걸린 토끼도 잡았는걸요. 강에서 토끼를 잡았다고 게다가 매일 밤 영주님의 목을 조르러 오는 저승사사도 보았답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농부 아내의 말을 듣고 영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괘씸하다. 저 여자는 허풍선이의 거짓말쟁이구나. 영주는 저승사자가 밤마다 자신의 목을 조르러 온다는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황당한 말을 퍼뜨린 저 여자를 매우 지도로 가여라. 농부 아내는 엉터리 소문을 퍼뜨린 죄로 매를 맞고 쫓겨났답니다. 집으로 가서 아내는 엉엉 울었어요. 농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프겠지만 잘된 것이오. 당신이 소문을 내서 우리가 땅도 뺏기고 보물도 빼앗길 뻔하지 않았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소문을 내지 않고 두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빌린 목걸이 로아렐 부인은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낡은 치마가 작고 신경 쓰였거든요. 겨우 이 꼴로 살게 될 줄이야.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로아렐 부인은 어려서부터 눈에 띄게 예뻤어요. 그래서 귀부인처럼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아를 부인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커튼과 양탄자는 촌스러웠고 옷장에는 낡은 드레스밖에 없었지요.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화려한 집도 멋진 드레스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아렐 부인은 언제나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어느 날 일찍 퇴근한 남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무도회 초대장이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로아렐 부인은 시큰둥했습니다. 멋진 무도회에 초대받은 게 기쁘지 않소?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줄 생각으로 달려왔는데. 로아렐 부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입고 갈 드레스도 없다고요. 초대장은 로아렐 부인을 위해 남편이 어렵게 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래 모아둔 돈을 로아렐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로아렐 부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로아렐 부인은 신이 나서 드레스 가게로 달려갔어요. 이 드레스도 입고 저 드레스도 입어보았지요. 리본이 달린 드레스가 좋을까? 아니야, 이 드레스가 더 낫겠지? 로아렐 부인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고민 끝에 고른 드레스는 로아렐 부인에게 아주 잘 어울렸어요. 드레스를 산 로아렐 부인은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무도회에 못 가겠어요. 드레스까지 샀는데 왜 또 그러는 거요? 남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드레스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몸치장할 보석도 없다고요. 그때 문득 남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친구에게 보석을 빌리면 어떨까? 로아렐 부인의 친구는 부자였습니다. 로아렐 부인은 친구를 찾아갔어요. 마음에 드는 보석을 골라봐 친구는 상자를 가져와 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아렐 부인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어머나, 네가 하니 귀부인이 따로 없구나. 로아렐 부인 목에서 다이아몬드가 반짝 빛났습니다. 드디어 모도회 날이 되었어요. 로아렐 부인은 누구보다 돋보였습니다. 매우 아름다우십니다. 보는 사람마다 로아렐 부인을 칭찬했습니다. 로아렐 부인은 정말 귀부인이 된 듯 행복했어요. 황홀했던 모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내내 로아렐 부인은 꿈에서 깬 듯 허전했습니다. 로아렐 부인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았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목걸이가 없어요. 로아렐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아렐 부부는 밤거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찾을 수는 없었지요. 로아렐 부인은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똑같은 목걸이를 보석가게에서 찾아봅시다. 남편이 다정히 위로를 해주었어요. 다행히 똑같은 목걸이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남편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마침내 목걸이를 마련한 로아렐 부인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돌려주면 어떡하니? 아무 사정도 모르는 친구는 로아렐 부인에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뒤 로아렐 부인의 생활은 변했어요. 집은 다락방으로 옮겼고 물건은 싼 것들로만 썼습니다. 로아렐 부인은 일을 하느라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터졌지요. 남편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이제 로아렐 부인은 가난한 생활과 걸맞은 낡은 드레스도 허역해센 머리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겨우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로아렐 부인은 공원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로아렐 부인이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친구는 로아렐 부인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로아렐 부인은 친구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세상에 목걸이 값을 마련하느라 십 년을 고생한 거야? 어쩌면 좋아. 내가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다행히 그 목걸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친구는 집으로 로아렐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로아렐 부인은 목걸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목걸이는 반짝였습니다. 보석가게에 가서 목걸이를 비싼 값에 판 로아렐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돈이 생긴 부부는 다시 집을 사고 전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난한 삶에 익숙해진 로아렐 부인은 검소한 생활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둘은 평화롭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돌이 된 왕자 옛날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에는 펭귄과 프람반안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펭귄 사람들은 싫어 욕심쟁이들이야. 프람반안 사람들은 게을러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잖아. 두 나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상대방 나라를 헐뜯었습니다. 펭귄 왕국은 다르마자야 왕이 다스렸습니다. 다르마자야 왕은 지혜롭고 늘 앞날을 준비하는 왕이었습니다. 땅은 기름져서 농사도 잘 되었지요. 덕분에 펭귄 왕국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도 다르마자야 왕은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반동 왕자에게 나랏일을 꼼꼼히 가르쳤습니다. 프람반안 왕국은 복호왕이 다스렸어요. 복호왕에게는 라라 종그랑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복호왕은 나란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 구폴로가 대신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임금님 백성들이 잘 살려면 농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대가 알아서 하시오. 복호왕은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라라 종그랑 공주는 구폴로가 하는 일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반두 왕자가 늘 걱정스러웠던 다르마자야 왕은 왕자를 불렀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깊은 숲속에 있는 악마를 찾아 너에게 무릎 꿇게 하여라. 네 아바마마 반두 왕자는 홀로 숲속에 들어가 악마를 찾아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악마는 손쓸 새도 없이 반두 왕자에게 잡혔지요. 나를 따를 테냐 아니면 내 손에 죽을 테냐 악마는 반두 왕자에게 무릎을 꿇어 반두 왕자는 아버지 다르마자야 왕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람반한 왕국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반두 왕자는 악마의 마법으로 복호왕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내가 프람반한 왕국의 왕이다. 프람반한 왕국의 백성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아바마마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반두 왕자는 궁전 한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라라 종그란 공주가 울고 있었지요. 불안바난의 공주는 소문대로 정말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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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두 왕자는 라라 종그란 공주에게 반했습니다. 공주 걱정 마시오.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오. 반두 왕자는 프람반한 공전에서 지내며 라라 종그란 공주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반두 왕자는 용기를 내어 고백 했어요. 공주 나와 결혼해 주겠소? 라라 종그란 공주도 반두 왕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지요. 안 돼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나를 해치고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할 텐데 왕자에게 뭐라고 대답 하지? 잠시 생각하던 라라 종그란 공주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왕자님이 하룻밤에 천 개의 신전을 지으면 결혼할게요. 좋소. 틀림없이 약속한 거요. 반동왕자는 악마를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 딱이 올기 전까지 천 개의 신전을 지어다오. 네 왕자님. 악마는 부지런히 신전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999개의 신전이 지어졌어요. 숨어서 지켜보던 라라 종그란 공주는 겁이 났습니다. 하나만 더 지으면 천 개네. 안되겠다. 라라 종그란 공주는 꾀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어디론가 달려갔지요. 악마가 마지막 신전을 막 완성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닭 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라라 종그란 공주가 돌에 쌀을 지어 닭을 깨운 겁니다. 아직 덜 지었는데 벌써 아침이네. 왕자가 오기 전에 도망가야지. 악마는 겁이 나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닭 오는 소리에 잠이 깬 왕자는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전개의 신전을 다 지었겠지. 반동왕자는 신전을 세어보았어요. 아니 하나가 모자라잖아. 그러고 보니 아직 날이 새지도 않았는데 왜 새벽 달기 울었지? 악마를 쫓으려고 공주가 달기를 깨운 거요? 반동왕자는 라라 종그란 공주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공주는 처음부터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로군. 도대체 왜 나를 속인 거요? 라라 종그란 공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저도 죽이겠지요? 그럼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동왕자는 공주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공주 나는 당신을 본 순간 사랑에 빠졌소.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백성들이 더 소중했나 보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몸소 신전이 되시오. 반동왕자는 악마에게 배운 방법으로 라라 종그란 공주를 신전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 공주는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신전이 되었지요. 반동왕자는 펭귄으로 돌아갔어요. 백성들은 반동왕자를 환호했습니다. 반동왕자는 아버지 다르마자야 왕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악마를 부하로 삼고 프람바나넥 왕과 공주를 쓰러뜨렸습니다. 공주까지 쓰러뜨렸다고. 반동왕자가 사실대로 말하자 왕은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그래서 공주를 신전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공주야말로 나라를 다스릴만 하구나. 다르마자야 왕은 반동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을 휘두를 줄만 알지 지혜와 사랑이 없구나. 너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행해질 것이다. 너도 돌이 되어 영원히 공주에게 죄를 빌어라. 왕은 눈물을 삼키며 반동왕자를 돌에 새겼습니다. 반동왕자는 라라 종그랑 공주를 등에 태운 소가 되었지요. 청계의 신전이 세워진 이곳이 바로 프람반한 사원인데 사람들은 라라 종그랑 사원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아 인형의 남편 말썽꾸러기 다섯 친구가 있었습니다. 왕자와 목수와 화가와 재봉사와 승려 다섯은 똘똘 뭉쳐 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지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도 그냥 나오기 일수였습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식당 주인이 쫓아가며 소리쳐도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말썽꾸러기 친구들은 나라의 골칫거리 였어요. 이 녀석들 내 나라에서 썩 나가거라 너희 같은 못된 놈들은 필요 없다. 화가 난 왕이 왕자와 왕자의 친구들에게 명령 했습니다. 왕자와 목수와 화가와 재봉사와 승려는 이웃 나라로 쫓겨났지요. 우리 이제 어쩌지? 다섯 친구는 그동안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섯 친구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비어있는 큰 집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다섯이 살 집이야. 앞으로는 못된 장난치지 말자. 그래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는 거야. 다섯은 마음을 다졌습니다. 내가 요리를 할게. 왕자가 믿음직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집안 청소를 할게. 승려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올게. 목수와 화가와 재봉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모두 솜씨가 뛰어나서 금방 일자리를 구했지요. 다섯 친구는 서로 의지하며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산에서 커다란 통나무를 보았어요. 떼감으로 써야겠다. 왕자는 집으로 통나무를 가져왔습니다. 날이 저물자 통나무를 옮기느라 고생한 왕자는 일찌감치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온 목수가 통나무를 보았어요. 좋은 나무네. 조각을 하면 멋진 작품이 되겠어. 목수는 통나무를 다듬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러 가야지. 목수는 나무 인형을 거실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화가가 거실로 나왔어요. 멋진 나무 인형이네. 예쁘게 색칠을 해야겠어. 화가는 인형을 정성껏 색칠 했습니다. 이제 자러 가야지. 화가가 방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재봉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예쁜 인형이네. 근데 뭔가 허전한걸. 재봉사는 멋진 옷을 만들어 인형에게 입혔습니다. 이제 자러 가야겠다. 재봉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승려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누구죠? 여기엔 어떻게 왔나요? 승려는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이 껄껄 웃었지요. 이건 그냥 인형이야. 우리가 조각하고 색칠하고 옷을 입혔지. 우리 솜씨 어때? 목수와 화가와 재봉사가 옷을 대며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인형이라고? 승려는 그때부터 신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이 인형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형이 진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때부터 목수와 화가와 재봉사와 승려는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각을 해서 아가씨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와 결혼할 거야. 아니야. 내가 색칠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으니 나랑 결혼해야지. 내가 옷을 입혀 아가씨를 예쁘게 꾸몄어. 그러니 결혼할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신께 빌어 아가씨가 생명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야지. 그때 왕자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가씨와 결혼할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통나무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조각을 할 수도 색칠을 할 수도 옷을 입힐 수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날부터 다섯 친구는 툭하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투기만 하니 저는 다시 통나무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아가씨가 슬퍼하며 말했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다섯 친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중에 남편을 고르세요. 우리는 아가씨의 결정을 따르겠어요. 다섯 친구는 아가씨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그러니 왕께 결정해달라고 부탁하겠어요. 아가씨의 말에 다섯 친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옳지 분명히 왕은 현명하게 결정해 주실 거야. 다섯 친구와 아가씨는 왕궁으로 떠났습니다. 다섯 친구는 왕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왕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말했습니다. 왕자와 목수와 화가와 재봉사와 승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이 아가씨는 태어날 수 없었다.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여 기적을 이룬 것이니 다섯 사람 모두 소중하다. 옆에 있던 신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아가씨는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어머니는 만드는 자이니 인형을 만든 목수는 아가씨의 어머니다. 유모는 키우고 꾸미는 자이니 인형을 사람의 모습으로 꾸민 화가는 유모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이니 인형의 생명을 준 승려는 아버지다. 보호자는 보살피고 돌보는 자이니 버려져 있던 통나무를 가져온 왕자는 보호자다. 재봉사는 인형에게 여인의 옷을 입혀 비로소 인형을 나가씨로 살게 했으니 그가 바로 남편이 될 사람이다. 왕의 말에 다섯 친구와 아가씨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봉사는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내 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지요. 우리 식구가 한 명 더 늘었네. 그러게 우리 여섯이 한 가족이 되었어. 이제 우리는 하나야. 집 안에는 다시 평화와 웃음이 넘쳤습니다. 왕자와 목수와 화가와 재봉사와 승려와 아가씨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죽은 도둑 이야기 언제나 놀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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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짓만 일삼는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각각 정치가 학자 상인이었지요. 한심하군 정말 형편없는 놈들이야. 주위 사람들도 새 친구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세대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어요. 마음을 고쳐먹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정치가와 학자와 상인은 한자리에 모여 의논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들을 멀고 먼 수도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수양해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결국 새 친구는 터벅 터벅 외딴 시골의 수도원으로 갔답니다. 수도원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살림살이는 넘쳐났습니다. 수도원이 참 부유해 보이는 군요. 외딴 시골 수도원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되지요. 우리 수도원의 값진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석 이라고요? 수도원 안에 보석이 있나요? 보석이 있는 곳은 신부님과 저밖에 모르지요. 수도사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새 친구는 수도원 수도원에서도 틈만 나면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사가 슬그머니 수도원을 빠져나가 바위산을 향해 가는 것을 새 친구가 보았지요. 어디로 가는 걸까? 혹시 보석을 가지러 가는 게 아닐까? 새 친구는 새 친구는 쓸며시 수도사를 되쫓아 가기로 했습니다. 수도사는 바위산 깊숙이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저 동굴에 보석을 숨겨두었을 거야. 새 친구는 수도사를 따라 살금살금 쫓아 들어갔습니다. 스무 걸음쯤 가자 수도사가 걸음을 멈추더니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힘차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눈부신 빛이 동굴 가득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건 보석 상자요. 수도사는 자루 가득 보석을 담아 휘적휘적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새 친구는 후다닥 보석 상자로 뛰어 갔습니다. 다이아몬드다. 그런데 딱 세 개밖에 없네. 한 개씩만 있어도 우리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보석이 없어진 걸 알면 수도사가 분명 우리를 의심할 텐데. 한 친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국리 끝에 새 친구는 산 너머 도시로 도망을 가기로 했지요. 난 이걸 팔아 대걸 같은 집을 짓고 하인들을 부리며 살 거야. 난 온 나라를 여행하면서 평생 놀고 먹을 거야. 난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부터 해야겠어. 새 친구는 다이아몬드를 햇빛에 비춰보며 떠들어 댔습니다. 해지기 전에 얼른이 갑갑한 시골을 빠져나가자. 새 친구는 마을로 내려가 빵을 사들고 도시를 향해 떠났답니다. 구비진 고개를 하나 넘고 나서 새 친구는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니다. 도둑이라도 만나면 어쩌지? 좋은 방법이 있어. 빵을 먹듯 다이아몬드도 삼켜버리는 거야. 그 다음엔 나중에 똥을 누면 도로 나올 거야.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야. 새 친구는 각자 들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꿀꺽 삼켰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삼키다니 기분이 이상해. 그런데 새 친구가 쉬고 있는 바위 맞은편에서 그들의 말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냥감이 걸렸군. 저 땅콩 같은 녀석들을 속이는 건 누워서 떡 먹기지. 그 사람은 바로 새 친구의 다이아몬드를 노리는 도둑 이었습니다. 도둑은 슬그머니 새 친구를 앞질러 그들을 기다렸지요. 여보시오 젊은이들 어디로 가는 길이오? 저희는 산 너머에 있는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마침 잘 되꼬려 나도 그곳으로 가는 중인데 지금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오. 그럼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요. 새 친구는 상냥한 얼굴로 도둑을 맞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은데 이 빵을 좀 드릴 한 친구가 주머니에서 빵을 꺼내 도둑에게 건넸습니다. 고맙구려. 흐흐 내가 누군 줄 알고 도둑은 맛나게 빵을 받아 먹었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뭐하러 도시에 가는 거요? 저희는 공부도 싫고 일도 싫어 떠돌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놀기만 하면 거지나 도둑밖에 안 된다오. 도둑은 새 친구를 나무랬지만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라 시무룩해졌습니다. 도둑은 평생 일은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며 술만 마시다 가족까지 잃고 말았거든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겠어요? 꼼짝마 갖고 있는 걸 몽땅 내놔라. 새 친구와 도둑은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해골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긴 산적들의 소굴이구나. 설마 뱃속에 든 보석까지 빼앗지는 못하겠지? 산적들은 새 친구와 도둑을 끌고 소굴로 들어갔답니다. 산적들의 소굴에는 오락보락한 산적 두목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놈의 차림새를 보니 부잣집 아들들이 틀림없군. 하인을 데리고 어디 잔치집에라도 가는 길인가. 무슨 말씀이세요 두목님? 저희는 빈털털이로 집에서 쫓겨난 신세랍니다. 사흘 동안 쫄쫄 굶고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길이지요. 새 친구는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내 눈을 속였다간 죽음을 면치 못할게야. 물론이지요. 당장 이 옷을 벗어 탈탈 털어 보일까요? 그럴 것 없다. 저 앵무새는 사람의 몸에 지닌 걸 알아맞히는 신기한 재주가 있거든. 산적 두목은 기둥에 걸린 새장을 가디키며 말했습니다. 사랑스런 앵무새야. 저놈들 몸에 뭐가 있느냐. 두목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앵무새에게 속삭였습니다. 뱃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뱃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앵무새가 난로불처럼 빨간 혓바닥을 내밀며 쫑알 거렸습니다. 뭐라고? 두목의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이놈들 감히 나를 속이다니. 아이고 두목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새친구와 도둑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 입 다물라 보석을 뱃속에 숨기다니 얘들아 이놈들을 당장 거꾸로 매달아라. 두목이 산적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 알라신이시여 용서해주소서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저희를 구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더니 결국은 새친구는 말썽만 부렸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한쪽에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알라신이시여 새 젊은이를 구해주신다면 기꺼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나쁜 짓만 일삼은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 번 하고 가족들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도둑은 기도를 마치고 두목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보석이 나오지 않으면 저들을 풀어주십시오. 정말 중직한 하인이구나. 얘들아 이 녀석을 거꾸로 매달아라. 하지만 아무리 때려도 도둑이 다이아몬드를 토해낼 리가 없었지요.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리고 가족들 곁으로 갈 수만 있다면 도둑은 도둑은 고통스러워 비명을 내지르다 차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참 이상도 하다 억울하게 죽으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니 이 사람을 뒷선에 묻어주고 젊은이들을 풀어주어라. 잠시 후 새 친구는 무사히 산적의 소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 우리도 다이아몬드를 팔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것이 그분의 은혜를 갚는 길이야. 새 친구는 어느새 죽은 도둑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네 명의 친구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네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귀족과 학자 상인 그리고 농부의 집에서 똑같이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함께 노는 것을 싫어 했습니다. 귀족과 학자와 상인은 각자의 아들을 꾸짖었지요. 너는 왜 천한 아이들과 어울리느냐 무식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좋을 게 없다. 가난한 집에 하고는 놀지 마라. 농부도 아들을 불러 타일러 씁니다. 신분 높은 아이들과 어울리지 마라. 어른들이 뭐라 해도 아이들은 서로 다정하게 지냈어요. 부모들의 꾸질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지요. 귀족의 아들은 농사 짓는 법이 궁금했습니다. 학자의 아들은 여러가지 실험하기를 좋아했고 상인의 아들은 의술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신분에 맞게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은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난 연금술을 배워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 거야. 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약을 만들테야. 학자와 상인의 아들들이 말하자 귀족의 아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난 비를 내리게 하는 재주를 익혀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할 거야. 그런데 농부의 아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오득헌이 서 있었지요. 너는 뭐가 될 거니? 난 난 그저 어른이 되어도 너희들과 헤어지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만 있다면 좋겠어. 그때 숲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뱀 이빨과 두꺼비 간 고양이 눈 그리고 쥐 발톱으로 연구해봐. 그러자 아이들은 뱀이며 두꺼비들을 잡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울려 이상한 짓만 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만날 수 없도록 해야겠다. 부모들은 각자 아이들을 먼 나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딱 한 사람 농부의 아들만 빼고 말이지요. 내 친구는 헤어지기 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 했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내 친구는 의젓한 어른이 되었어요. 고향에서 만난 내 친구는 각자 배운 기술과 재주를 뽐냈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농부의 아들 만배 고요. 너는 정말 집에서 농사만 지은 거야? 세 친구가 한 목소리로 농부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응 나는 너희들처럼 특별한 기술은 익히지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농부의 아들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학자의 아들 말에 모두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내 친구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사흘 뒤에는 조그만 성에 이르렀지요. 상인의 아들이 큰 소리로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계시요? 이 성에서 며칠 묵어갈까 하오? 내 친구를 본 문지기는 얼른 성주를 모셔 왔습니다. 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군요. 내보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닌다는 소문이 이 나라에 쫙 퍼졌습니다. 성주는 내 친구를 안으로 들이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내 친구는 거리를 다니며 백성들의 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낡은 옷을 입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지요. 학자의 아들은 성주에게 말했어요. 성주님, 제가 산더미 같은 황금을 만들어 드릴 테니 뱀 이빨을 한 광주리에 모아 주십시오. 성주는 백성들에게 산속의 뱀이란 뱀은 모두 잡아오게 했습니다. 학자의 아들은 커다란 가마솥 열 개에 뱀 이빨과 진흙을 넣고 물을 부어가며 끓였지요. 마침내 가마솥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생겨났습니다. 학자의 아들은 성주에게 말했지요. 황금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성주는 뛸 듯이 기뻐 했습니다. 내 친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긴 장례 행렬을 만났지요. 사람들이 울면서 상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이 그들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어요. 두꺼비 세 마리만 있으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겠소. 그러자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틀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낸단 말이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이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저기 개울이 있으니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남자가 두꺼비 세 마리를 잡아오자 상인의 아들은 세 마리의 간을 꺼내 곱게 갈아 누란물 익은 병에 넣고 흔들었어요. 자 이제 됐소. 관 뚜껑을 열어보시오. 관 속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은 아가씨의 입으로 병 속의 것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바스스 고개를 들고 일어났답니다. 그러자 두꺼비를 잡아온 남자가 외동딸을 살려줬다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한 달 뒤 내 친구가 도착한 곳은 오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온 들판에 풀과 나무들이 뜨거운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귀족의 아들이 임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비를 내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작으로 재단을 만들고 고양이 눈 열 개와 쥐 발톱 스무 개를 마련해 주십시오. 귀족의 아들은 재단 위에 널반지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 위에 쥐 발톱으로 구름 모양을 만들고 구름 위에는 고양이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장작에 불을 붙였지요. 거센 불길이 타오르며 시커먼 연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번쩍번쩍 번개뿔이 하늘을 가르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우르륵 광하며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왕과 백성들은 비를 맞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비를 내리게 해준 덕으로 내 친구는 며칠 동안 성에 머물며 푸짐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파란 하늘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을 때 내 친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숲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이 나무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자. 내 친구는 커다란 오리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때 주위를 둘러보던 농부의 아들이 소리쳤어요. 얘들아 이것 좀 봐. 새 친구가 오르르 몰려가 보니 짐승의 뼈와 가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웬 짐승이 이렇게 갈기갈기 물어뜯겼지? 내가 한번 뼈들을 맞춰볼까? 학자의 아들이 흩어져 있는 뼈들을 하나하나 주워 맞추고 살과 가죽을 입혔지요. 우와 굉장히 큰 호랑이다. 이렇게 죽어서 안됐군. 내가 이 호랑이를 살려내고 말겠어. 상인의 아들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은 냉큼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상인의 아들이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병을 꺼냈습니다. 학자와 귀족의 아들은 꽉 담은 호랑이 입을 양옆으로 쫙 벌렸지요. 상인의 아들이 병 속의 것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어흥하며 화들짝 깨어나더니 새 친구를 꿀꺽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어슬렁 어슬렁 사라졌지요. 나무 위로 몸을 피해 벌벌 떨고 있던 농부의 아들은 한참 만에야 내려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재주가 모두 사람한테서 나오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에 우쩔해진 새 친구는 함부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날아간 소문 칼리나는 마을 땅의 절반을 가진 큰 부자입니다. 어제는 딸의 결혼식으로 온 마을이 들썩 들썩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일로 소란 쓰러웠습니다. 칼리나가 아끼는 금 회중 시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회중 시계가 아주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 안악이 칼리나의 한여를 불러 세웠습니다. 회중 시계는 찾았어? 한여는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좀 지피는 데가 있어요. 그래? 안악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다들 떠들썩하게 잔치를 즐길 때 아랫동네에 사는 야채기 슬쩍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숨기고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여가 말했습니다. 정말? 하긴 야채기 늘 옷을 꽁꽁 여미고 다니는 게 좀 수상하긴 해. 안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악은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글쎄 그 회중시계 말이에요. 야채기 훔쳤다네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뭐 야채기 어쩌다가 그런 짓을 그럼 베즈르가 아끼던 은화가 없어졌다던데 그것도 혹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 물건도 도둑 맞지 않을까 걱정했지요. 여기저기서 갑자기 물건이나 돈이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야채기 왔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마을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에 도둑이 살고 있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목소리를 높였지요. 도둑 야채기를 잡자 그래요. 당장 잡아서 라삐에게 데려갑시다. 사람들은 야채기 집으로 오르르 몰려갔습니다. 마침 야채은 가족과 함께 있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야채은 깜짝 놀랐어요. 야채의 집에 들이닥친 사람들은 다짜고짜 야채을 붙잡아 라삐에게 끌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오? 라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야채기 칼리나 씨의 회중시계를 훔쳤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야채기 회중시계를 훔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요? 라삐의 물음에 사람들이 머뭇머뭇 대답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러던걸요? 전 그 집 하녀한테 들었습니다. 라삐가 하녀를 불렀습니다. 하녀는 사람들이 흥분한 까닭을 알지 못했어요. 전 야채기 훔쳤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수상하다고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퍼뜨린 거라고요. 그라고는 멋쩍어 하며 덧붙였습니다. 회중시계는 찾았어요. 주인님 침실 바닥에 떨어진 걸 몰랐지 뭐예요? 순간 야채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하녀는 전혀 미안함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걷어드릴게요. 그럼 되지요? 가만히 듣고 있던 라비가 하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말을 걷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라비는 하녀에게 깃털 베개를 하나 주었습니다. 당장 시장에 가서 이 베개를 갈라 깃털을 다 날려버린 뒤 다시 모아 오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오. 하녀는 베개를 가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별걸 다 하라네. 하녀는 베개를 갈라 깃털을 모두 날렸습니다. 깃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하녀는 깃털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은 잡으려 하면 날아가 버리고 잡았다 씹다가도 놓치기 일수였습니다. 게다가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날아가 버린 깃털도 많았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다니. 하녀는 달랑 깃털 몇 개만 움켜지고 라비에게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깃털이 죄다 흩어져 버려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요. 라비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녀는 그제야 라비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흩어진 깃털과 같소.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린 말도 날아간 깃털처럼 도로 걷어들일 수 없는 것이오. 하녀는 고개 숙여 야채객에 사과했어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바람을 타고 나는 깃털 같아서 다시 주어 담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화 공주의 깨달음 옛날 어느 나라에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평민의 옷을 입고 신경스럽기로 이름난 곳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했지요. 하루는 성에서 한참 떨어진 숲속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수도승이 나타나 사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인자한 왕이시여 아름다운 왕비시여 이 사과를 나누어 드십시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 수도승은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수도승이 준 사과를 나누어 먹은지 열 달 뒤 왕과 왕비 사이에서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얻은 사식이기에 왕과 왕비는 공주를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 키웠어요. 누가 우리 공주를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쩌지요? 그러면 큰일이지. 여봐라 당장 하인들을 시켜 성벽을 높이 쌓도록 하라. 왕과 왕비는 성벽을 높이 쌓고 아무에게도 공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공주는 어느새 열일곱 살에 숙녀가 되었어요. 파랑새보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공주는 진주보다 희고 루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에서 혼자 지낸 탓인지 공주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공주의 변덕은 온유월 팥죽 쉬듯 했지요. 원하는 것이면 이온나라에 있는 것이라도 무조건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왕은 공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장신구들이 가득했지만 공주는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도 값비싼 보석으로 몸을 채장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창밖에서 밝은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이 유난히도 눈부시고 아름다워 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공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파란 하늘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새 공주는 무엇 하나에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을 타고 가는 이웃나라의 라몬 왕자였답니다. 경쾌하게 부는 라몬 왕자의 휘파람 소리는 산들바람 처럼 부드럽게 공주의 귓가를 간지렸지요. 공주는 그만 넋을 잃고 물걸음이 왕자의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바마마 라몬 왕자님을 데려와 주세요. 라몬 왕자님과 결혼할래요. 날마다 왕에게 때를 쓰던 공주는 시름에 잠겨 그만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공주가 병이 나자 왕은 안타까운 나머지 사신을 불러 이웃나라의 공주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공주와 결혼해 달라는 왕의 편지와 선물로 줄 파랑새를 가지고 사신은 이웃나라의 라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은 공주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와 위로해 주었어요. 공주야 이제 곧 왕자를 만나게 될 거야. 왕자를 기다리는 동안 공주는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렸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속에 왕자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나라로 떠났던 사신이 왕자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주는 기대에 찬 얼굴로 편지를 읽었어요. 설령 당신이 파랑새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해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소. 편지를 읽은 공주는 엉엉 울었습니다. 어째서 자기처럼 목소리가 예쁜 사람의 청혼을 거절하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왕은 다시 라몬 왕자에게 선물로 진주와 루비를 준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사신이 왕자의 답장을 가지고 왔어요. 설령 당신이 진주처럼 하얀 피부에 루비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아름다운 공주라 해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소. 공주는 왕자가 어째서 자기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공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자가 왜 자기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왕자님은 왜 날 싫어하는 걸까? 그래 내 실제 모습을 보면 아마 왕자님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나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누가 싫다고 하겠어? 공주는 직접 왕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공주는 왕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창방만 내다볼 뿐 공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당신을 만나려고 이 먼 곳까지 달려왔는데 공주가 울먹이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색깔의 실로 백 가지 빛깔이 나는 장미꽃 자수를 놓아준다면 기꺼이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소. 성으로 돌아온 공주는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놓느라 밥 먹는 일도 얼굴을 꾸미는 일도 뒷전이었지요. 바느질 바느질 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 바늘에 손가락을 수백 번도 더 찔렸습니다. 그래도 공주는 포기하지 않고 술을 놓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색깔의 실만 가지고는 도저히 백 가지 빛깔이 나는 장미꽃 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난 이제 왕자님과 결혼할 수 없을 거야. 때마침 왕자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공주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어요. 어리석은 공주여 한 가지 색깔의 실로 백 가지 빛깔의 장미꽃을 만들 수 없듯 진정한 아름다움은 혼자만으로 완성시킬 수 없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함께 어울려 있을 때 고귀한 빛을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땀 한 땀 반해지라듯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답니다. 공주는 하인들을 시켜 높은 성벽을 허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아름다워진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젊은이와 꼬마 요정 햇살 좋은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오 빵이 있고 꿈이 있어 행복하다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젊은이는 힘차게 도끼질을 했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꼬마 요정이 젊은이의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겨우 빵 한 덩이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그렇다면 빵을 훔쳐봐야지. 꼬마 요정은 나무에서 내려와 슬쩍 빵을 훔쳤습니다. 설마 꿈만 가지고는 행복하다고 못하겠지? 이윽고 점심때가 되자 젊은이는 도끼를 내려놓고 빵을 찾았습니다. 이상하다. 아침에 분명히 넣어두었는데. 젊은이는 할 수 없이 물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나는 행복하다오. 꿈이 있어 행복하다오. 젊은이는 배가 몹시 고팠지만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하네. 꼬마 요정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요정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꼬마 요정은 숲에서 보았던 것을 대왕 요정에게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꿈이 바로 그런 거란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하고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게 하지. 그럼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건 젊은이와 함께 일하면서 직접 알아보렴. 꼬마 요정은 젊은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라하고 낡은 오두막 집이었지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젊은이가 문을 열고 나와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싶어요. 나는 머슴을 둘만한 형편이 안 되니 다른 집으로 가봐라. 무슨 일이든 할 테니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꼬마 요정이 조르자 젊은이는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젊은이는 나무를 하러 산을 올랐습니다. 딱딱한 빵 한 덩이도 호주머니에 챙기고요. 꼬마 요정도 지게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행복하다오. 빵이 있고 꿈이 있어 행복하다오. 나무를 하며 젊은이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어요. 꼬마 요정은 젊은이가 펜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이렇게 일하다가는 평생 가난뱅이로 살겠군. 꼬마 요정이 혀를 끌끌 차더니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릴게요. 대신 저에게 빵을 주세요. 꼬마 요정은 도끼를 들더니 순식간에 나무를 베어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빵을 주세요. 꿈이 이루어졌다고? 천만에 장작을 산더미같이 쌓았다고 해서 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어. 그래도 빵은 주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젊은이는 장작을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젊은이는 장작을 판 돈으로 넓은 밭을 샀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부지런히 밭을 갈았습니다. 밭도렁에 벗어놓은 윗도리에는 어김없이 딱딱한 빵 한 덩이가 들어 있었지요. 나는 행복하다오. 빵이 있고 넓은 밭이 있어 행복하다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 있어 행복하다오. 젊은이가 흥얼흥얼 콧노리를 불렀어요. 꼬마 요정도 젊은이와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노래가 나온담. 이렇게 일하다간 봄이 다가도록 씨앗도 못 뿌리겠군. 꼬마 요정은 허리를 콩콩 두드리고 이마에 땀을 닦고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릴게요. 대신 저에게 빵을 주세요. 꼬마 요정은 호미를 잡더니 순식간에 밭을 다 일구어 놓고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곧 싹이 터 알곡을 맺었어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빵을 주세요. 꿈이 이루어졌다고? 천만에 황금빛 넓은 밭만 가지고 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어. 그래도 빵은 주마 좋아요. 이번에는 진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릴게요. 꼬마 요정은 낯을 들더니 순식간에 황금빛 넓은 밭에 곡식들을 모두 베었습니다. 젊은이는 곡식을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말을 사고 하인을 두었습니다. 이젠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지요? 꼬마 요정이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천만에 집도 있고 말도 있고 하인도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지요? 왕관 왕관이 필요하단다. 왕은 나라의 주인이지? 의리의리한 왕궁도 넓은 땅도 수많은 백성도 모두 왕의 것이니 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야. 음 정말 그럴까요? 그럼 제가 또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릴게요. 꼬마 요정의 말이 끝나자마자 젊은이는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앉아있었습니다. 만세 이제 난 왕이다. 젊은이가 두 팔을 올리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왕이 되자 젊은이는 무척 바빴습니다. 하루종일 신하들과 함께 복잡한 나랏일을 의논하고 죄인들을 재판하고 이웃나라가 침략하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지요. 웃을 사이도 없고 콧노래를 부를 틈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젊은이의 이마에는 주름이 하나둘씩 생겨났어요. 어느 날 꼬마 요정이 젊은이를 찾아왔습니다. 꿈을 이루신 분의 얼굴이 왜 그래요?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군요. 꿈을 이루었다고? 천만에 내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도대체 당신의 진짜 꿈은 뭔가요? 진짜 내 꿈은? 왕관을 벗어던지고 의리의리한 왕궁도 넓은 땅도 수많은 백성도 없는 평화로운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호주머니에 딱딱한 빵 한 덩이를 넣고 나는 행복하다오 빵이 있고 꿈이 있어 행복하다오 하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도끼를 내리치는 것이지. 그래서 꼬마 요정은 젊은이를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서하는 마음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호수도 말라버려서 마실 물도 없었지요. 근처에 탐분한 강이 있지만 악어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탐분한 강에서 물을 길어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손자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 탐분한 강의 가거들랑 절대로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악어에게 물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알았지? 대문 밖을 막 나서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옥수수죽을 쑤었는데 와서 먹고 가구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강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네. 미안하구먼.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거절하면 나쁜일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강으로 달려 갔습니다. 아가 아가 그만 가렴 안 돼. 놀란 할머니가 급히 쫓아갔지만 손자를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손자는 벌컥 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그때 물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손자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솟구쳤습니다. 할머니 아가 이놈의 악어 개 서지 못해 할머니는 물동이를 집어던지며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악어는 손자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자가 있던 자리에는 물거품만 부글거리다 사라져 갈 뿐이었어요. 힘센 형들이 와서 빼앗기 전에 얼른 삼켜야지 어린 악어는 물거운 손자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만 악어의 목에 뼈가 걸리고 말았어요. 어린 악어는 울며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악어의 울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어요. 어린 악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른 악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악어는 어린 악어가 죽게 될 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악어가 말했어요. 이 녀석이 삼켜버린 아이의 할머니라면 살릴 수 있을게요. 그 할머니가 도와줄 리가 없잖아. 자기 손자를 삼켜버렸는데. 그러게 말이야. 저러다가 결국 죽겠군. 악어들이 수근거리는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할머니 악어는 아이의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강가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옥수수 죽을 먹고 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걸. 이 할미 때문에 내 손자가 죽었구나. 할머니는 자신을 탓하며 울었습니다.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물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내 할머니 코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악어구나. 그래 나도 몰고 가거라. 할머니는 악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마니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악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자를 잡아먹은 악어의 할미입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눈을 뜨고 악어를 보았습니다. 영치 없는 줄 알지만 할머니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손자가 할머니 손자를 삼키다가 목에 뼈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죽을 겁니다. 부디 제 손자를 구해주세요. 할머니 악어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삼켜버린 악어가 너무나 괘씸해서 해치워도 보니 안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어를 살려달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그대로 돌아서 가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살리려는 할머니 악어가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여겨졌으니까요. 내 손자만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남의 슬픔을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구나. 할머니는 어린 악어를 돕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악어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괴로워하는 어린 악어를 보았습니다. 먼저 악어왕부터 만나게 해주시오. 할머니는 할머니 악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굵고 낮은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악어왕입니다. 할머니는 악어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럼 어린 악어를 살려주겠소. 악어왕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대답 했습니다.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어린 악어에게 다가가 목구멍에서 뼈를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약초를 곱게 찌어 어린 악어의 목구멍에 정성스레 발라주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는 악어를 보니 할머니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탐분한 강 근처에는 악어들이 얼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물처럼 넉넉한 할머니의 용서하는 마음이 이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준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엉뚱한 나스레딘 터키의 어느 마을에 나스레딘 사람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스레디는 아주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이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했지요.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나스레디는 온종일 무화과를 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인 사람들은 사흘 뒤에 열릴 술탄의 생일잔치로 들떠 있었습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야겠어. 나도 새로 산 예쁜 신발을 신어야지. 나스레디는 잔치의 소식을 부인에게 알렸습니다. 아 좋아라 궁궐잔치이니 온갖 귀한 음식이 나오겠지요. 여보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부인은 당장이라도 잔치에 갈 것처럼 옷장 문을 열고 이 옷 저 옷을 꺼내 입어 보았습니다. 나스레디는 술탄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지 생각했지요. 드디어 술탄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아침부터 시끌벅적 했습니다. 나스레디는 여느 날처럼 밭에 갈 차림을 하고 나섰어요. 여보 오늘 밭일은 쉬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오늘 무화과를 갖다지 않으면 모두 상하고 말거요. 부인은 할 수 없이 나스레디는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껏 차려입은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나스레디는 불렀습니다. 여보게 나스레디는 어서 장치에 가세나 안되네 오늘 따지 않으면 일련 농사가 헛고생이 될게야 이런 날에나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어보지 그깟 무화과가 뭐라고 저런담 사람들은 나스레디는 비웃었습니다. 일을 마친 나스레디는 잘 익은 무화과들을 골라 자루에 담아 집으로 향했어요. 온종일 일만 해서 무척 배가 고팠지요. 때마침 궁궐 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 왔습니다. 나스레디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에 이르자 문지기들이 나스레딘을 막아 섰습니다. 썩 물러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자림으로 온단 말이냐 밭에서 오는 길이라 그러니 들어가게 해주시오. 밖이 소란스럽자 술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탄도 허름한 차림에 나스레딘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나스레디는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스레디는 집에 오자마자 목욕을 하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터번과 비단옷을 꺼내 입었어요. 멋진 말가죽 신발도 신었지요. 나스레딘과 부인은 서둘러 궁궐로 갔습니다. 밭에서 가져온 무화과 자료도 들고서 말입니다. 나스레딘과 부인이 궁궐에 이르자 문지기들이 한바구슴을 지으며 궁궐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술탄은 나스레딘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했지요. 허름한 차림으로 쫓겨났던 사람과 멋진 모습으로 온 사람이 같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술탄은 인상을 썼습니다. 문지기들이 초라한 시골 사람들을 막느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술탄은 문지기들을 칭찬했습니다. 드디어 맛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궁궐에서 열리는 잔치답게 음식도 아주 훌륭했지요. 나스레딘이 술탄에게 무화과를 선물했습니다. 무화과를 맛본 술탄은 정말 신선하고 달콤하다며 그 자리에서 무화과를 모두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스레딘이 양고기 요리를 자기 터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터번님 고기 요리를 드시지요. 그러고는 포도주도 자기 비단옷과 말가죽 신발에 부었지요. 비단옷님 말가죽 신발님 포도주 한 잔 드세요. 화가 난 술탄이 나스레린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엉뚱한 행동으로 내 생일잔치를 망치는가 나스레딘이 대답했습니다. 술탄께서 생일잔치에 부르신 건 제가 아닙니다. 제가 허름한 차림으로 왔을 때는 쫓아내더니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오자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음식은 당연히 초대받은 이 옷과 신발이 먹어야지요. 하지만 술탄께서 만나게 드신 무화과는 흙이 묻고 땀에 찌든 허름한 차림으로 농사지은 것입니다. 술탄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게 몹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술탄은 궁궐 밖으로 내쫓긴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함께 잔치를 즐겼답니다. 오늘의 동안 느린 것도 괜찮아 숲속 숲속 과다 거북이 자기 교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거북이가 걸을 때마다 커다란 등껍질이 책상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동물 친구들은 거북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거북, 얌전히 좀 다닐 수 없어? 거북이는 어쩔 줄 몰라 두 눈만 끔뻑였습니다. 거북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아침도 못 먹고 달려왔는데 또 지각입니다.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른 거니? 부엉이 선생님의 엄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거북이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커다랗고 무거운 등껍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부엉이 선생님은 거북이의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숲속 동물 학교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이 여기저기 놓아둔 덧때문이지요. 동물 친구들은 제 짝꿍이 조금만 늦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슴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은 첫 수업이 시작되도록... 사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까마귀가 숲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살려주세요! 그물에 갇힌 사슴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곧 풀어줄게... 까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사슴도 대굴대굴 구르며 그물을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물은 점점 더 꽉 조여왔지요. 안되겠어. 사슴 조금만 기다려 친구들을 불러올게. 까마귀는 숲속 학교로 급히 날아갔습니다. 큰일 났어. 사슴이 그물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어. 까마귀의 말에 동물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얼른 가서 도와주자. 안되. 그러다 사냥꾼을 만나면 우리까지 다 잡힐 거야.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부엉이 선생님도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었지요. 이때 거북이가 발딱 일어나 친구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느림보 거북이의 말에 웅성거리던 친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받는 거북이가 웬일로 앞에 나와 용감하고 의젓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같이 몰려가면 사냥꾼에게 들킬 거야. 까마귀하고 들쥐가 사슴을 구하러 가는 게 어때? 까마귀는 우리 중에서 가장 빠르고 들쥐는 이빨이 날카로우니까 그물을 쏟아낼 수 있을 거야. 거북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동물 친구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마귀는 곧 들쥐를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쏜살같이 날아간 까마귀는 사슴 앞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들쥐는 까마귀의 등에서 쪼르르 내려와 사슴을 묶고 있는 그물을 질근질근 쏘라냈습니다. 까마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들쥐를 응원했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혹시 너희들이 오지 않을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사슴이 그물을 빠져나오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거북이 덕분이야. 거북이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지도 몰라. 뭐? 느림보 거북이 덕분이라고? 사슴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릿느릿 학교에 가던 거북이가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요 놈 어딜 가느냐? 느림보 거북이가 겁도 없이 혼자 숲속을 걸어가는 것이 웃겼던 사냥꾼은 거북이의 꼬리를 잡고 심술굳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 놈 요 놈 아휴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거북이는 버둥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거북이가 잡혔잖아? 날아가던 까마귀가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요 놈을 구워먹을까 삶아먹을까? 사냥꾼은 커다란 자루에 거북이를 집어넣으며 룰루랄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른 친구들을 불러봐야겠다. 까마귀는 사냥꾼이 눈치 챌새라 슬그머니 날아올라 보랴보랴 학교를 향해 갔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어 거북이가 사냥꾼에게 잡혔어 정말 얼른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알리자 사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들쥐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사슴이 등을 내밀어 들쥐를 태웠습니다. 까마귀가 휙 날아오르자 사슴은 까마귀를 따라 불이 났게 달렸습니다.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에이 저놈의 까마귀가 시끄럽게 사냥꾼은 자루를 내팽개치고 머리 위로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사이 사슴은 살금살금 사냥꾼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단단한 불로 사냥꾼의 엉덩이를 콱 박았습니다. 이놈의 사슴이 사냥꾼은 사슴을 쫓아 허둥지둥 뛰어갔어요. 나무 뒤에 숨어있던 들쥐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거부가 조금만 참아 곧 자루를 풀어줄게 들쥐는 자루를 묶은 끈을 질근질근 쏘라댔습니다. 빨리 사냥꾼이 돌아오기 전에 도망쳐야 해 망을 보는 까마귀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자루의 끈이 끊어져 거부가 엉금엉금 빠져나왔어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나는 사슴이 어떻게 되었나 찾아볼게 까마귀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슴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사슴도 사냥꾼을 따돌리고 멀리 달아나고 있었어요. 이놈의 사슴 사냥꾼은 사슴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루를 내팽개쳤던 곳까지 와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거북이가 들어 있어야 할 자루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말았네. 사냥꾼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끝낸 까마귀와 사슴, 들지와 거북이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동물 친구들은 조용히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지요. 까마귀와 사슴과 들지는 얌전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걸음걸이 때문에 또 소란이었어요. 꽈당 쿵! 동물 친구들은 책상을 흔들며 킥킥 거렸습니다. 거북이는 부끄럽고 미안해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안해, 얘들아. 거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물 친구들이 다 함께 외쳤답니다. 괜찮아, 조금 느리면 어때? 우리는 친구잖아. 그 후로 동물 친구들과 거북이는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늘의 동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먼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이들 삼형제는 하늘 위에서 바다 위로 길게 줄을 들이우고 낚시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삼형제 가운데 막내는 아직 낚시가 서툴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막내는 낚시가 몹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두었는지 낚시바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막내는 아무리 찾아도 낚시바늘이 보이지 않자 형들에게 바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형이 막내에게 불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 아직 낚시가 서툴잖아. 조심해. 막내는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어. 막내는 큰 물고기를 잡는 상상을 하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낚시대에 바늘을 끼우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낚시바늘은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막내는 고민 끝에 형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형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낚시바늘이 미끄러졌어. 내가 다른 낚시바늘을 주면 안 될까? 형은 막무가내로 화를 냈습니다. 너 그게 어떤 바늘인 줄 알아? 다른 바늘은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그 바늘을 찾아와. 막내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와 저 깊은 바닷속에 빠진 바늘을 그걸 어떻게 찾아오냐고. 형은 막내의 말을 듣지도 않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 낚시바늘을 찾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마. 막내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넓고 깊은 바다에서 조그만 낚시바늘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막내는 할 일 없이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그저 형의 화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다에서 누군가 막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니? 막내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막내는 다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쪽을 봐. 다시 어디선가 막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바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막내는 바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막내가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부른 게 너니? 물고기가 여전히 밖으로 머리를 내민 채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널 불렀어.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막내는 낚시바늘을 생각하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막내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응 형의 낚시바늘을 잃었거든 그게 없으면 난 집에 갈 수 없어. 물고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여기서 기다려. 물고기는 첨벙 소리를 내며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바닷가에 앉아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기다렸어요. 한편 물고기는 바다 속을 돌아다니며 다른 물고기들에게 낚시바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바늘이 목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고기는 그 물고기를 찾아냈습니다. 내가 낚시바늘을 빼줄게 날 따라와 물고기는 목에 바늘이 걸린 물고기를 데리고 막내가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막내는 낚시바늘이 목에 걸린 물고기의 목에서 낚시바늘을 빼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형의 낚시바늘 이었어요. 막내는 뜰듯이 기뻤습니다. 막내는 물고기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하고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 찾았어 낚시바늘 말이야 형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막내는 형에게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을 골려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막내는 대나무 통에 술을 넣은 다음 몰래 형이 자고 있는 침대 위에 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금한 대나무 통을 건드려 술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막내는 기다리고 있다가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술인데 이제 어쩔 거야 형은 당황해서 술을 주워 담으려고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에 술을 담기 위해 풀짝 갑자기 바닥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이지요. 순식간에 형은 그 구멍 속으로 빨려들어갔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염소와 송아지 옛날 아주 먼 옛날 눈이 매서운 표범과 귀가 뾰족한 자칼이 있었습니다. 둘은 누가 봐도 달랐지요. 하지만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뛰놀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어느 여름날 뜨거운 햇살이 서서히 사라질 무렵에 표범과 자칼은 사냥을 나갔습니다. 어? 저기 염소가 있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암소도 있는걸? 표범과 자칼은 먹잇감을 재빨리 낚아 챘습니다. 잡았다. 내 염소 좀 봐. 표범은 어깨를 으스 거리며 자랑 했습니다. 너무 으스대지 마. 난 암소를 잡았어. 자칼은 암소를 집 앞에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표범은 자칼이 잡은 암소를 브라운듯이 힐끔 힐끔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자칼처럼 염소를 자기 집 앞에 묶어두었습니다. 그 뒤로 표범은 자칼의 집을 오갈 때마다 통통한 암소가 자꾸 탐이 났습니다. 내가 암소까지 잡았어야 했는데 어느 날 표범은 자칼의 집 앞을 지나가다 젖을 빨고 있는 송아지를 보았습니다. 표범은 둘레둘레 주비를 살폈어요. 마침 아무도 없군. 표범은 몰래 송아지를 자기 집으로 물어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자칼이 표범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서 내 송아지를 돌려줘. 무슨 소리야 이 송아지는 내 송아지야 내가 잡은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거든 잡아. 표범은 자칼을 데리고 집 앞 풀밭으로 갔습니다. 송아지와 염소가 다정하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네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다고? 말도 안 돼. 내 송아지가 탐나서 그런 거잖아. 자칼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자칼과 표범은 티격태격 말다툼을 했습니다. 좋아. 네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가릴 방법이 있지. 자칼은 다른 동물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 영양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표범 내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는데 자넨 이 말이 참말이라고 생각하나? 표범이 날카로운 이빨을 쓱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영양이 대답 했어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어렸을 때에는 암소만 송아지를 낳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요즘엔 염소들도 가끔은 송아지를 낳았는데요. 표범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에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표범 내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는데 자넨 이 말이 참말이라고 생각하나? 표범은 이번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쓱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하이에나가 표범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 했습니다. 염소가 송아지를 낳는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표범님의 염소라면 분명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범님의 염소는 특별할 테니까요. 표범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봐 이제 내 말이 참말이란 걸 믿겠지? 표범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표범은 자신 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표범을 겁내지 않을 동물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칼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긴 꼬리 원숭이를 찾아갔습니다. 긴 꼬리 원숭이는 애벌레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내 말 좀 들어보게 표범 내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는데 자네 니 말이 참말이라고 생각하나? 긴 꼬리 원숭이는 대답은 하지 않고 애벌레만 먹었습니다. 표범이 몇 번이나 매섭게 노려보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멩이를 들고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긴 꼬리 원숭이는 돌멩이를 지켜들며 말했어요. 제 악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긴 꼬리 원숭이는 마치 악귀줄 처럼 돌멩이를 튕겼습니다. 그건 악귀가 아니라 돌멩이잖아. 영양이 고개를 갸욱 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돌멩이로 어떻게 소리를 내? 아무리 튕겨봐야 바람소리도 안 나잖아. 하이에나도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엉터리 말은 처음 듣는다. 돌멩이로 어떻게 연주를 한단 말이니? 표범은 긴 꼬리 원숭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참 이상하군요. 염소도 송아지를 낳는데 돌멩이로 연주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긴 꼬리 원숭이의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한 표범은 금세 말을 바꿨습니다. 돌멩이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 암 그렇고 말고. 표범은 갑자기 온몸을 들썩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음악에 흠뻑 빠져든 것처럼 말이죠. 자네의 돌멩이는 정말 훌륭한 악기야. 하지만 긴 꼬리 원숭이의 돌멩이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영양과 하이에나가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세요? 영양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여덟 개의 눈이 동시에 표범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없이 춤을 추던 표범은 멋쩍은 듯 멈춰 섰습니다. 표범의 얼굴은 시뻘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게 말이지 표범은 우물쭈물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카리 입을 열었어요. 이복의 친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춤까지 주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가끔은 무엇이 참말이고 거짓말인지 가릴 수 없을 때도 있지. 하지만 무조건 우긴다고 거짓이 참이 될 수는 없네. 표범은 슬슬 뒷걸음치며 말했습니다. 미연원의 친구 표범은 송아지를 자칼에게 돌려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여자에게서 나온 감자 먼 옛날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멧돼지 한 마리와 부딪혔습니다. 멧돼지는 사냥꾼을 보자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멧돼지 뒤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쫓기던 멧돼지는 귀를 잘못 들어 연못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멧돼지의 뒤를 따라갔어요. 멧돼지는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물에 빠져 죽은 멧돼지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멧돼지를 손질 하다가 어금니에서 야자를 보았어요. 그러나 남자는 한참을 고민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꿈속에서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그때 꿈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멧돼지의 어금니에서 나온 것을 땅속에 심어라. 그것을 심으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남자는 다음날 꿈에서 남자가 시킨 대로 야자를 땅속에 심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나무가 크게 자랐어요. 그리고 다시 3일이 지나자 나무가 꽃도 피웠습니다. 남자는 꽃을 따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어요. 꽃잎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손가락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는 야자나무 꽃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3일이 지났어요. 남자는 꽃잎 위에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야자나무 잎으로 감쌌습니다. 다시 3일이 지나자 야자나무가 자라듯이 여자아이는 처녀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처녀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춤을 열심히 추는 바람에 땅속에 구덩이가 있는 걸 모르고 떨어졌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처녀는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처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묻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녀를 묻은 곳에서 얼마 후 싹이 흙을 비집고 나오더니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땅을 파보니 지금껏 보지 못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자였습니다. 여러가지 모양의 감자가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 후부터 사람들은 감자를 먹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과 무당 이야기 어느 날 말이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하늘에 있는 최고의 신을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신이 하늘로 신을 찾아오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죽음을 다스리는 신은 여간에서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찾아온 죽음의 신은 퉁명스럽게 하늘의 신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르곤 카라라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냅니다. 하늘의 신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말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무당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벌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 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죽음의 신께서 곤란하시 겠군요. 그런데 모르곤 카라라는 무당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죽음의 신은 여전히 화가 난 듯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께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늘의 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의 신도 무당의 능력이 궁금했어요. 내가 그 무당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신은 못마땅 하다는 듯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녀석을 혼내주십시오. 나에게 보내시면 내가 혼줄을 내주겠습니다. 하늘의 신이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직접 잡아서 혼내주시지요. 하기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무당이라 쉽게 당하지는 않겠군요. 죽음의 신은 하늘의 신이 자기를 놀린다는 것을 알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자기 세계로 돌아가자 하늘의 신은 한 남자의 영혼을 붙잡아 병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병의 입구를 막았어요. 영혼이 빼앗긴 남자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가족은 모르고는 카라라는 무당을 불러서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옛 사람들은 영혼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거나 영혼이 어디론가 사라지면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악령과 싸워 영혼을 되찾거나 길을 잃은 영혼을 데리고와 병에 걸린 사람의 몸속에 넣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모르공카라는 북을 타고 다니며 세상을 모두 뒤졌습니다. 숲과 산 물속까지 뒤졌지만 어디에도 남자의 영혼이 없었어요. 혹시 하는 생각에 죽은자의 나라에도 가보았지만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무당은 오랫동안 남자의 영혼을 찾아 세상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무당이 마지막으로 가본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무당은 평소와 다른 것을 보았어요. 최고의 신이 엄지손가락으로 병의 마개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르공카라는 무릎을 쳤어요. 그랬어. 저 병 안에 남자의 영혼이 들어있는 거로군. 어떻게 할까? 그래, 그렇게 해야겠군. 무당은 말벌로 변했습니다. 말벌로 변한 무당은 조심스럽게 하늘의 신에게 다가가 이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힘껏 하늘의 신 이마에 침을 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따끔거리자 하늘의 신은 병의 입구를 박고 손으로 이마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병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무당은 재빨리 영혼과 함께 북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잠시 후 하늘의 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나를 조롱해 하늘의 신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세상을 세상을 둘러보자 저쪽의 북을 타고 가는 무당과 영혼이 보였습니다. 하늘의 신은 무당과 영혼이 타고 있는 북을 둘로 쪼갰습니다. 북이 둘로 쪼개지자 무당의 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후 무당은 예전처럼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힘을 잃었습니다. 또한 하늘 신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북을 만들 때도 예전처럼 두 장의 가죽으로 만들지 않고 한 장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염소와 송아지 이야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참과 거짓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한 지도자가 국민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하도록 자신을 신비한 사람으로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 라고 말하고 다녔대요. 이 말은 분명히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그 지도자가 워낙 무서워서 누구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참은 언제나 참이고 거짓은 언제나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동화를 읽으면서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